다시! 네, 다시 하세요. 선을 흥분해서 오늘의 반응인 서울과 만나는 7월 2017년도 생일 가슴 분의 콘서트 자, 일어나서 네, 열심히 보고 있네요. 네, 일어나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여기서 한 번 더 본 거예요.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 만남은 고연이 아닙니다. 그것은 우리의 바래 이유로 영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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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보지 돌아보지 마라 우애 하지 마라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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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나 오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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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를 사랑해 사랑해 박수 화이팅 인창이 님 한참 에 이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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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